As I watched the few who have escaped this misery, struggle with the new misery of boredom, I can think of no greater calamity than the fact that we are born into this miserable reality. 46번째 문장입니다. As I watched the few에서 as는 뭐뭐하면서 또는 뭐뭐하는 동안에란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as는 두 개의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는 연속적인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체 문장이 간단하게 as a, b라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as a, b라고 하면 a 하는 동안에 b를 하다 내지는 a 하면서 b를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의 행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시동작을 설명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watch는 한동안 꾸준하게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the few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as I watched the few라고 하면 내가 극소수의 사람들을 한동안 지켜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어지는 who have escaped this misery에서 이 who는 앞서 언급한 극소수의 사람들, the few를 지칭해요. have escaped는 탈출을 해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misery는 고통이나 불행을 말하죠. 그래서 the few who have escaped this misery라고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난 극소수의 사람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벗어난 극소수의 사람들이 struggle하고 있다고 해요. 이때 struggle with 이라고 하면 with 이하의 대상을 상대로 굉장히 힘들고 처절하게 싸우고 대항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the new misery of boredom에서 boredom이 권태나 지루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난 극소수의 사람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대상은 바로 권태라는 새로운 고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s i watch, 내가 지켜보면서, the few who have escaped this misery, 이 고통에서 벗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struggle with the new misery of boredom, 권태라는 새로운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권태라는 새로운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라는 내용이 됩니다. 뒤에는 I can think of no greater calamity than the fact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 can think of는 5부 이하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no greater calamity에서 calamity는 큰 재앙이나 재난을 뜻하는 말이에요. greater는 grace의 비교급 형태죠. 더 크고 대단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앞에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no와 함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no greater calamity라고 하면 더 큰 재앙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then이 나오고 있는데요. then은 대상을 비교할 때 쓰이는 단어라서, 뭐 뭐 보다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then the fact라고 하면 그 사실보다 라는 뜻이 되죠. 따라서 I can think of no greater calamity than the fact라고 하면, 나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재앙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더 팩트에 해당하는 내용은 that 이하의 we are born into this miserable reality 라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비동사에 born이라는 말이 오게 되면 출생한 상태를 말하죠. into miserable reality에서 miserable은 비참한 상태, reality는 현실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현실을 말하는 거죠. into는 안쪽으로 내부로 들어가려는 동선을 나타내는 말이라, 주로 움직임이나 이동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요. 그래서 we are born into this miserable reality 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출생을 해서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들어와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한 문장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can think of no greater calamity. 나는 더 큰 재앙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then the fact that we are born into this miserable reality. 우리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우리가 비참한 현실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문장은 이 고통에서 벗어난 극소수의 사람들이 권태라는 새로운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